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성형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남성분들은 못생긴 여자들이 주로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오해하시고 계십니다만 성형수술은 진짜 어디 고칠 곳이 없을 만큼 예쁜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쁜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요 오늘 진료 오셨던 분은 어디 흠잡을 데 없이 고급지고 귀티나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의 따님들인 이부진 이서연 사장님들의 얼굴을 합성해 놓은 듯한 제가 뭐 뵌 적은 없습니다만 부티가 나고 귀티가 나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예쁘고 좋은 골격도 20대가 지나고 30대 40대가 되면서 노화가 시작이 돼요 뭔가 나이 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눈 쌍꺼풀 수술을 해서 인상을 망치기도 굉장히 두렵고 그 얼굴이 말랐다고 해서 섣불리 그 풀페이스 필러라던가 풀페이스 지방인식을 했다가는 그냥 볼태기가 그냥 더글더글한 빵빵한 얼굴 선풍기 아줌마 될까봐 두려워서 뭘 해야 자기 얼굴에 좋을지 고민고민 하시다가 저희 관상성형병원을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30대 40대의 얼굴을 보다 고급지고 귀티나게 하는 인중 기울기 각도 교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기 얼굴을 보는 수단이 주로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이기 때문에 주로 정면 모습만 분석하게 됨으로 인해 쌍꺼풀 수술, 눈매교정, 앞팀, 뒷팀, 위팀, 밑팀, 풀팀, 사방팀으로 눈을 이빨 크게 하고 콧볼을 얄쌍하게 줄이려고 정면에서 보면 그것밖에 분석이 안되니까요 그리고 그 정면 얼굴들을 이렇게 위, 중간, 아래로 삼등분하여 이마가 넓은지 턱이 큰지를 판단하곤 합니다만 남들이 보는 내 얼굴은 주로 사면이라던가 옆면 쪽 옆얼굴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입체적인 분석을 본인은 못하지만 남들은 내 얼굴에 대고 평가를 하고 있겠는데요 즉 전체적인 얼굴 면의 기울기가 왼쪽과 같은가 오른쪽과 같은가에 따라서 고급지고 귀티나는 옆얼굴 비율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중의 기울기 각도와 모양 또한 세련되고 고급진 얼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코 옆 꺼짐이 없는 장두영의 얼굴을 다 따라가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송혜교, 전지연, 이영애 등의 특급 연예인들의 얼굴이 서양인의 얼굴 골격에 동양인 눈코입이 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러한 인중 기울기 각도를 참고하여 성형을 하게 되면 보다 어려 보이고 고급진 얼굴 비율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료 오신 분은 이와 같이 얼굴 골격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4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양쪽 관골과 아래쪽 이골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며 또한 귀 구멍에서부터 관골까지의 거리 그리고 앞턱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긴 얼굴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주색의 팔자주름이 꺼져 있으므로 인하여 귓구멍에서부터 팔자주름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짧게 되면서 인중이 파란 화살편 모양으로 경사져 있는 얼굴 비율입니다 반면 오른쪽 여성의 경우 귀족 팔자주름이 윤기되어 있어서 인중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경사져 있지 않고 벽처럼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중이 비스듬한가 벽처럼 서 있는가에 따라서 얼굴에 기품이 달라지겠습니다 성형으로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얄쌍하게 하고 얼굴을 v라인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귀티나고 고급진 얼굴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입벽된 이마 관상이 그리고 하관 받침의 턱 관상이 그리고 이렇게 경사져 있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인중 관상이 세련되고 기품 있는 얼굴에 구성요소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경사져서 비스듬한 인중 각도를 일으켜 세워서 미녀린이라든가 이유리와 같은 인중 각도를 만드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인중 각도 뿐만이 아닌 인중 모양 인중 모양이 볼록하냐 이렇게 C컬로 해서 이렇게 오목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볼록하게 되면 인중이 좀 뚱뚱해 보이게 되고 오목하게 되면 아주 슬렌더하게 보이게 되는데 얄쌍하고 슬렌더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인중 모양 성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